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지만 대부분 지역이 계속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낮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오르겠지만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5도 내외, 남부지방은 10도 내외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아 낮에도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경상해안, 일부 경상내륙과 전남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흡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겠고 약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수험생은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져 대기는 점차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아침에는 계속해서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